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왜 우셨어요? 저희 실시간트 팀장에서 음모론이 하나 퍼졌어요 네 음모론 예전에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식 시장 조금 빠지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해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 보고 저분은 주식 한다 분명히 미국 나스닥 주식 가지고 있다 그렇게 추측하고 또 우스개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채팅창 안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히 나스닥 쇼치인 거다 이분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시장 친화적이다 아니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라서 좀 뭐 어쨌거나 뭔가 조금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한마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지난 일이니까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제 제목은 올여름에 유가가 100달러 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오늘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송을 이렇게 좀 나름 모니터를 하거든요 사실서 보면 한 종목을 얘기한 것 중에 절반 정도는 다 에너지 기업이었더라 엑스모비를 상당히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가져오는 종목을 미는 게 아니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일단 가져오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먼저 맵을 볼 건데 일부러 다시 업종을 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기술 업종 안 좋죠 아주 붉은색입니다 금융도 어제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커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북, 트위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1, 2%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헬스케어도 보게 되면 거의 전멸이죠 전멸인데 그나마 민영 건강보험만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이 들어오면서 약간 올라온 거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미 소비재 전멸입니다 아마존 다 빠졌고 테스라 빠졌고요 홈디포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필소비재 역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산업재 역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 녹색 불을 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부동산도 붉은색이 많고요 유틸리티 부동산 붉은색이 많고 소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보게 되면 에너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만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가 2.47%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0.03%로 거의 강바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IT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어쨌거나 우리 애청장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만 드리겠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건데 파월 연주기장이 슈퍼맨인데 이번에 슈퍼맨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트위스트라고 합니까?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트위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단기물을 30 내지 50%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높은 PR을 찍었는데요 31.7배를 찍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익이 30 내지 50%가 감소했는데 PR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주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적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다 용인하거든요 어떤 미래에 대한 주가 전망 그다음에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이해 안 가지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빅테크는 여전히 50% 올라갔고요 1년 동안에 테슬라는 지금도 2, 3배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좀 빠지는 건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게 비정상이고 작년도 너무 정상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숫자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스펙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얘기하면 모르면 막 그것도 모르냐고 눈 추세가 어떤 추세인다면서 들어온 택시를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핫하게 올라가는 실제 매출이 없는 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솔직히 더 이해 안 갔거든요 오늘 금요일인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사실 엑소모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죠? 자기가 보유해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얻어맞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상일 뿐인데 다만 제가 왜 에너지하고 금요일을 많이 얘기하냐면 탑 50종만이 없거든요 우리 우리 많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한국인들이 산 주식 중에 없습니다 심지어 잘 이해가 안 되는 스펙도 10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전통 기업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 아마 이 프로님은 아실 것 같아요 주식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한 가지잖아요 타이밍도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싸움인데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치우쳐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파월 연주인이랑 쓰러져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지금 이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트럼도 아니고 금리 탓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잉이 정상화되고 그동안 부족했던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년 동안에 처음 어려우면 어제 그저께였죠 썼지만 제가 필립스 곡선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프레이션이 올라간 만큼 실업률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장인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반동 구간이 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연주인장이 여기 살 건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참 오늘 발표된 거는 지금 원래 20만 건 신규 일자리 예상했는데 30만 건 중반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6.3%를 예상했는데 6.2%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용식표는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지금 10년을 국채금리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채금리를 좀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한 2%? 2%니까요 굉장히 폐박한 지식이 있으신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선이 10년 물 국채 승리고요 이 보라색이 나스닥 백지수인데 완전 진짜 거꾸로죠 급등함 빠지고 급등함 1번, 2번, 3번, 4번 이번 주 들어서 4번 정도의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가 바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무조건 빠집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빠지는 거죠 마치 공식처럼 일단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빠지는데 왜 빠지냐 지금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금리 인상 이런 자체에 대해 물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처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어려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 4번의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아마 10년 국채 금리를 좀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였습니다 꽤 올랐어요 거의 한 아까는 1.6 넘어갔다가 잠깐 내려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1.59로 어제보다도 한 2,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59, 1.6 몇 번 보시고 1.7 보고 가시면 1.8 봐도 별로 느낌이 없거든요 주위 시장에 그런 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더 노출되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2%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당황스럽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어쨌거나 작년 4월이죠 코로나 때 말고 이 100일 입형선이죠 이게 지금 보이시는 흐린 보라색이 100일 입형선인데 이 100일 입형선 항상 맞으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시 한 번 지금 맞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빠진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테크닉을 분석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똑같이 테슬라 가져왔는데 테슬라 역시 한 번도 최근에 1년 넘게 100일 입형선에 만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조금 깨지거나 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깨진다고 그러면 ARK 인베스트 쪽도 그렇고 나스닥 백지수도 그렇고 좀 어려워지는 구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500달러 대로 진입을 얼마 안 나와뒀습니다 지금 621달러니까 만약에 오늘 한 번 빠지면 500짜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지금도 승매수 중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요즘도 물량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고 계시는데 그런데 평균 장보 금액은 빠졌으면 왜 주가가 빠지다 보면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승매수도 계산할 수도 있는데 승매수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지금 이제 PER이 빠져갖고 12개월 포워드가 아니고 과거 12개월 치게 되면 오늘 날짜로 999배입니다 PER이 PER 1000배? 1000배가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세 자리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여준 시장이죠 미래를 많이 반영하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빠져가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장주의지에 포트폴리오 가져간 게 약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공포탐욕지수도 보시게 되면 저는 이거 하기 전에는 한 30 제 체감으로 보게 되면 근데 55 딱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갖고 아니 엄청 지금 많이 심리가 얼어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쨌거나 그러고 그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1년 전에 15였어요 15 15면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운 구간이었거든요 이건 진짜 주식 사야 되는 구간인데 작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땠습니까 엄청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거에 보면 양반이고 어쨌거나 지금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공포탐욕지수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지금 어제짠가요? S&P500 중에 절반으로 절반은 빠졌거든요 지수는 빠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빠진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종목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이거 저기 CNN Money라고 치시면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이걸 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져오는 그림인데 2009년 이후에 5% S&P500이 빠진 것은 이번에 딱 28번째를 빠진 겁니다 각자 다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있는 일입니다 1년에 한 2, 3번씩은 꼭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쭉 돌아가시게 되면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 그 다음에 브레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있고 있었는데 모든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부진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대부분 다 우리가 좋아하는 큰 기업들이 실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소한 실적을 망가뜨리지 않고 몇 가지 끌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이 망가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좀 반당할 거를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2번이 3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락하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기 편한 날이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금리 안 좋고 악재도 없고 시장도 고평가되지 않고 있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다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용인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올해 첫 번째 5.7% 마이너스 부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과거의 하락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토코 실적을 보겠습니다 코스토코 실적이 정말 좋은 실적인데 한 가지 EPS가 예산치를 못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45가 예산이었는데 2.14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온라인 판매가 전년 동기들이 76%가 증가하는 폭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잘 나온 실적인데 불구하고 코스토코의 주가라고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3개월째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현대 시장을 보여주는 이해도거든요 그럼 이게 왜 빠지냐 다음 그림 보실까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빠질 이유가 없죠 이거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게 되면 이게 제가 또 가져온 그림인데 검은색이 주가의 모습이고 파란색이 목표 주가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대로 있죠 주가만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토코 작년에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올해는 다른 것도 올라가야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돈이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이미 실적이 좋아진 거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좋아질 걸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요즘은? 그렇죠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이렇게 좋지만 주가는 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코스토코를 팔아야 되는 거냐 괴롭지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괴롭지만 지금 팔 이유가 없이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던 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다른 걸 보면서 참던지 아니면 그나마 내 식구 중에서 좀 되는 놈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됐든 금융이 될 거니까 아니면 배당주를 끌어들이는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구간을 헤쳐나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브로드컴인데도 아는데 브로드컴은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코스토콘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정말 이해 안 가죠 정년 동기 대비가 5달러 25센터였고요 지금 6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코로나 때도 좋아진 기업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6%가 증가한 기업이죠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지고 있죠 그런데 현재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실적 발표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 번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게 확대한 건데요 이 목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주가는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걸 보통 다이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빠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팔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이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뭐냐 마음이 아프지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냥 꾹 참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투자한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주무시면 되잖아요 굳이 볼 필요 없이 그런데 낮에 하시면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히려 주무시면 되기 때문에 안 보면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러분 반대 기업만 볼게요 반대 기업 갭입니다 갭 갭 옷 입으십니까? 혹시 이 프로닉이 있습니까? 갭?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입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 멋을 사랑하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인데 하여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 EPS가 0.18에서 0.28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작년 전년 동기되면 0.58 엄청나게 빠진 실적이죠 거기다가 매출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작년도에 비하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게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주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이고요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죠 그런데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폭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닥이겠지 다음엔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이 더 잘 나와도 쉬어야지 빠지고 얘네들은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겠어요 더 빠지겠어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보시면 지금 이 갭에 대한 매출을 보시고 매출이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이익은요 무려 11억 달러 마이너스인데 1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2조 원 정도? 손해를 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12조 원 손해보고 주가가 반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2월 시장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적자가 그렇죠 적자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들은 약간 이미지 조화는 안 되지만 그런 흐름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다 뭐가 됐든 백신이 많아진다든지 그런 게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을 주고 있고 일정은 최악이니만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이맥스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맥스 아이맥스 거의 안 가시겠죠? 영화관이죠? 네 극장하니까 전년 동기대비 35센트였습니다 플러스 지금은 마이너스 20센트죠 엄청나게 지금 10명 중에 9명 못 가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런 시점을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55%가 감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EPS 역시 미스한 시점을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진짜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장이 더 안 가겠냐 이런 건데 저는 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답이 나오는 거죠 주가 올라갈 때 많이 빠졌으니까 아이맥스 반대할 때 구매해야 됩니까? 물으신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린스톤 에너지 어드바이저의 보고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의 그건데요 아 6가 100달러설? 네 6가 올여름에 100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나온 건데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뭐 백신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백신이 나와준다고 그러면 비행기 뜰 거 뜨겠죠 네 그렇겠죠 차 많이 가겠죠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중에 핵심 단어는 요거원 같은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증선의 기미가 없다 지금 사우디가 여전히 100만배를 감수하는 것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의 수급상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야 6가 올라오면 세일가스 가만 안 있을걸? 뚜껑 열고 또 펜다? 네 한다고 하는데 이미 코로나 정지된 세일가스가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일가스가 여기 경쟁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모아서 또 준비해서 돌려야 되니까 지금 세일가스가 물론 세일가스가 다시 재가동이 되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염비가 그래서 나온 게 올 여름이 100달러 간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반적인 쿠르드 오일하고 그다음에 깨스하고 유가에 대한 개설린에 대한 모습인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인가요? 64달러 찍지 않았습니까? WTA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물론 이분들의 얘기지만 100달러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어쨌거나 유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정규 기업이 또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프린스트 에너지 어드바이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가끔가든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거의 유가 보고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비를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골드막사스가 또 유가 전망을 똑같은 날이라고 했는데요 상향 조정을 5달러씩 했습니다 5달러씩 브렌트하고 WTA가 똑같이 5달러씩 올리는 모습을 보여서 결론만 보시면 2022년에 가게 되면 브렌트는 75달러 WTA는 72달러를 제시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도 올 여름 3분기죠 한 과일 정도 된다고 하면 WTA가 77달러를 찍겠다고 하고 있고요 브렌트는 80달러를 찍겠다고 하시면서 이때 최고점을 잃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확 백신이 맞아지면서 이스탕으로 복귀가 되면서 차도 많이 끌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결론은 좀 떨어지겠지만 중간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타임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X모빌이 됐든 X모빌이 됐든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 에너지 주기가 없다고 하면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언제 봤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12월 16일인가 처음 날 제가 X모빌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 번에 두 번에 두 단계 투자 상류가 올렸다라고 하면서 한번 가져가 보자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X모빌이 8%였거든요 연배당 수준일이요 지금 6%가 안 돼요 주가가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바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사신 분들은 그때 42달러였는데 제가 맞춧다는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42달러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배당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젠가 CEO께서 아예 얘기했습니다 배당 줄이지 않겠다 충분히 견디면 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배당 줄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상승폭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 혹시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사업 자체가 변화될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기억하시면 한번 엑스몰블드 가볍게 한번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주들이 대개는 앞으로 에너지 미래가 석유의 미래는 암울하니까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이런 거죠 사실 GM과 포드가 GM이 왜 올라갔습니까 GM이 자동차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자동차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포드는 진짜 그 대형차 누가 샀습니까 안 샀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안 좋았죠 근데 사실은 공장 가동 안 되는 거 다 죽일 수 있었던 찬스가 뭐였냐면 코로나였잖아요 다 문 닫아도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아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내연기관에 전개차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엑스몰비를 말씀드리면서 엑스몰비를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에너지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팡입니다 팡 팡이요? 심플이 F-A-N-G입니다 급황이 아니라 급황이 아니고 급황이 아니고 이팡입니다 급황이 아니고 이팡인데요 이름은 다이몬드백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터질 때에도 적자로 가지 않았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전 팬데믹 이전까지의 이익이 증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딱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한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 하면 이런 판기업을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떨까 F-A-N-G가 저기에 티커예요? 네 티커가 F-A-N-G입니다 주력 사업이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저기랑 엑스몰비로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회복이 원래 과거의 한 정상적인 주가는 140달러였고요 지금 그나마 많이 올라와서 81달러 찍고 있네요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익이 과거치로 돌아갔다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 절반 정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외우고 싶잖아요 팡 팡이라고 한번 외우시면서 팡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죠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팡심 종목에 팡심 종목에 12월 16일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8%로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은 5.93%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과거치가 100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58달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주가세가 높을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나중에 깔끔하게 놀라시겠지만 금융주 웬만한 건 다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행 예약 사이트 북킹홀리스 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웬만한 겹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에너지만 많이 처져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없는 분들은 한번 한 주씩 사보자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봤고요 장애 시작하지 않았을까 네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37만 9천명이 나왔네요 신규 일자리가 원래 20만 건보다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작 일단 고민지법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고 있네요 다우가 0.81% SM500의 0.81% 다우는 0.94% 나스닥이 오늘도 좀 약한 모습입니다 0.54% 상승으로 가장 적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 중에서 가장 좀 처지는 게 나스닥 쪽에 처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최근에 이틀 동안 얘기했죠 버즈라는 ETF가 좀 빠지고 있죠 0.90% 그래서 일단 이거 그렇게 자랑했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 출발 상황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20달러만 싼 가격이니까요 한 주씩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주요 정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리오도 한 2% 올라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약세의 모습이고요 애플도 오늘 약세의 모습이고 테슬라가 오늘도 한 2.2%가 빠지면서 60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0달러는 깨지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엑스모빌은 60달러를 오늘 보내요 60, 60달러를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착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좀 간단한 기사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엑스모빌이나 GF목원체이스 같은 그런 선호하지 않는 주식들은 웬만하면 안 사시더라고요 순위에 웬만하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그냥 무거울 것 같아 라든지 그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관점 때문에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빅라치라는 기업이 있어요 빅라치는 중국산 물품이 다수인 할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소매점인데요 이거는 9센트가 잘 나와서 2.59가 지금 입회에서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는 지금 빠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 하네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작년에 굉장히 틈새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빅라치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산은 거의 90% 이상의 물건이니까요 살 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쿠루즈가 요즘은 강했는데 노르웨이전 쿠루즈 라인이 오늘은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4,758만 주의 유상 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대략 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증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진가르틱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굉장히 심한 주식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매출이 없는 회사 두 번째 기업이 있죠 첫 번째 기업은 리콜라고 두 번째 기업이 버진가르틱인데 이거 보면 이런 회장이 있나봐요 누굽니까? 차마스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분이 그만둔다 아니 그만두는 게 아닌데요 6,200만 주로 주식을 팔아서 돈을 좀 챙기는 모습인데 2억 달러 이상을 챙기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상황이 약간의 과거에 다른 상황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니콜라에서 밀턴 회장이 주식을 팔아서 농장을 세 개를 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엄청 놀러웠거든요 그럴 때냐 그러면서 일단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진가르티 역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매출 제로 2인방 회사가 지금 주가가 계속 엄청 약세거든요 반대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좀 크실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즈가 상장했다는 거 기사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뭐 지금 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장주가 잘 갈 때는 약간 좀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사까지 잘 봤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는 리오틴토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가를 한번 같이 봐주시죠 네 리오틴토 봐드릴게요 네 리오틴토는 조금 회복하네요 2%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90달러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배당 받기 전에 주가가 90달러였으니까 제가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어떤 기업에 영향이 있는 기사가 나오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아까 본 것처럼 코스트코 한번 주가 잠깐 잡고 보겠습니다 정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정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엑스몰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주가만 올라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한 줄을 사볼 때 사볼 때 내가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샀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보통 실행이 못 옮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예전에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빌려주는 비디오 가서 빌려온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언제 술 한 번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절대 술 한 잔 안 했잖아요 재량한 툴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냥 어떤 자산에 크게 영향이 없는 상도에서는 한번 사보고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게 친환경 에너지 생산 쪽으로 바뀌면 뭐 PER도 많이 달라질 거고 꽤 좋은 정말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이 될 텐데 지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갈 길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라도 회사의 변모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주주를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빠르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지 변모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정답이 없지만 뭐 그런 시도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제 생각에는 전략으로는 괜찮은 것이 전체적으로 대세가 친환경으로 만약 가면 장사하기는 엑스모빌이 같은 정유주가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투자를 못할 테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내연기관이 하는 게 좋은 것 그리고 엑스모빌이 예를 들면 태양광 쪽 산업을 하든가 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 놓으면 또 경쟁자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 일석 몇 존이야 싶은 생각은 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깊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깊이가 없이 그냥 쫙 깔아서 이렇게 쌀을 깔은 것처럼 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배당을 주든 기업이 배당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 하고 유지하는 거죠 평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좋아진 코로나에 피해받았던 기업들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뭔가 변모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좀 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주라도 한번 사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요 그러게요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저는 우리 이 프로 질문에 답을 갖고 왔거든요 어떤 질문? MS냐 MS냐 X모빌이냐 X모빌이냐 X모빌입니까? 그냥 스파이를 삽니다 스파이를 스파이? 네 스파이 사야죠 그럼 둘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는데 그거 하나만 산다고 그러면 그냥 이 탭으로 사야죠 지수를 따라가는 거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알려주셨잖아요 스파이도 스파이 G가 있고 스파이 V가 있다고 스파이 G가 있고 스파이 V가 있죠 그냥 스파이 사셔야죠 양쪽에 정유주는 그래도 최근에 좀 오르기도 올라서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 다 이런 호재를 반영한 가격일까? 이것도 답 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어째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사두고 몸을 맡기는 게 지금 지금 PER이 10배 나오거든요 10배, 11배? 네 10배, 11배 나오는데 포워드록 네 포워드록 업종 PER이 보통 15배 나온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간다고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업종 PER이라면 정유주 PER이요? 네 에너지 같은 거 보통 아 그럼 X모빌이 약간 좀 저평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배당 삭감 우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하 근데 얘네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배당 삭감하지 않겠다는 어떤 암암리에 확신을 주고 있는 데다 어제 한마디 했거든요 삭감하지 않겠다 시옥께서 자 오늘도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보너스로 좀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시간 많이 지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정이 또 다가오고요 저는 퇴근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기분이 좋고 또 내일은 주말이니까 아 주말은 좀 쉬어야죠 저희 또 요즘 저희가 괜히 이것저것 공부하 그냥 장 안 좋을 때 공부하자 그래서 미국 주식대학? 주식대학 이것도 이미 메리츠증권하고 같이 만들어놨고 네 그렇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이 또 미국 주식 기초 강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찍으신 건 아니죠?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고 올라갔는데 제가 지나가는 투로 그때 하필 김 프로님이 진행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AS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네가 답을 해다오 그래서 제가 네 엄격하게 그냥 어 네 했거든요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자고? 단독방을 만들어서 벌써 제가 붙어갖고 네 이미 질문을 답을 할 온라인으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공부하신 분들 질문을 올리면 그렇죠 왜냐하면 답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국내 주식이야 뭐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알겠습니다 당톡방에 들어가시면 질문이 가능 다만 언제 살까요? 언제 팔까? 이런 질문은 그거야 저희 몸무게를 물어보신 질문으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주말 시간이 있으실 때 공부할 시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예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을 겁니다 나중에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서머타임 언제까지예요? 안 물어보시나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머타임 일주일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밤 10시에 시작하니까 일주일 후에는 밤 9시에 시작합니까? 한 시간 땡겨지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이야 제대하는 시간이 오긴 오는군요 그렇죠? 이등병으로 들어가도 그 시간에 또 금방 익숙해지셔서 그때도 피곤하지 않을까 지금보다 낫겠지만요 다행스럽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와서 그냥 저 궁금한 것도 여쭙고 같이 공부하고 어차피 뭐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퇴근이 더 좋은 장호석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티비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삶으로 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